이 처음에는 라파 3개, 브러셀드 접지, 와류 3개 장치 완료. 2개 장치 완료. 그 사이에. 그러면서 지금 원래 100km 탈거는 127km를 탔어요. 장거리는 한 15%. 경제 운전하만 해도 사실은 잘 나옵니다. 경제 운전하다가도 밟을 땐 밟아야 되죠. 그래 밟을 땐 밟아야 되죠. 그래 한 10% 정도 개선되면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. 10%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% 이상 나오던데. 맞습니다. 문자 찍어드릴게요. 네. 예. 올려주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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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